국제 안전 도시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스토클룸 선언에 기초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강서구는 지난 1월 1차 실사평가를 받는 등 국제 안전 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왔는데요. 지난 5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강서구 국제 안전 도시 공인을 위한 2차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2차 실사에는 스웨덴 국제 안전 도시 공인센터 평가위원 3명을 화상으로 연결해 강서구 국제 안전 도시 공인을 위한 7가지 기준의 적합 여부를 평가했습니다. 실사 첫날인 3일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손상 감시 체계와 의도적 손상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4일에는 비의도적 손상 예방 프로그램과 고위험 환경 및 대상 프로그램 등 분야별 보고가 순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 1차 실사 결과 언급된 재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반영한 만큼 이번 2차 실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 2차 실사 결과 언급된 재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반영한 만큼